헤헤 안녕하세요 아직 아무것도 안 들었어 퓨즈 나도 들어가야겠다 바빠요? 퓨즈 바빠요? 어? 지금 누군가가 요청하겠는데? 사운드를까지 어디냐? 나 스케줄 중 스케줄 중이라고? 너 스케줄 중이야? 뭐지? 있어 완전 시크릿 스케줄 그래? 어디야? 어디 D&D 옆이지? 목소리가 다 들렸나 보네 맞네 메아리 아 저 말 안 하고 할까 그랬다 같은 다른 차에 그럴걸 그럴걸 동굴 방송이래 동굴 방송이래 사실 라이브를 킨 거는 오늘은 무슨 날이죠? 무슨 날이죠? 퓨즈 퓨즈 맞아요 퓨즈의 생일입니다 퓨즈 퓨즈 물론 글로도 남겼지만 퓨즈의 생일을 퓨즈의 생일을 부드러운 퍼스트한 목소리로 목소리로 얘기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퓨즈 마이 퓨즈 마이 퓨즈 지금 앱콩 인기하는 거 같던데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오늘은 너의 날이야 오늘은 너의 날이야 내가 마이크 끌게 나도 껐는데 나도 껐는데 또 마이크 1로 돼 1로 돼 1씩 올라가는구나 1씩 올라가는구나 네 소리를 껐어 아예 아네 자 이제 괜찮죠? 어 됐네 오느 새기 기기 기기로 지치지 아직 안 꺼졌네 오느 새 새기 기기로 지치지 아직 안 꺼졌네 너 너 꺼야 들리는구나 아 뭐야 장난친구구나 약과 거 거 거 먹을 사람 어 아직 안 꺼졌는데 아직 안 꺼졌는데 아직 안 꺼졌는데 마이크跟 definition 퓨즈 밥 먹었어 퓨즈 지금 일 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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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짜장면 먹을 사람 짜장면 자장면 왜? 어제 퓨즈들 생일 축하해 주려고 밤에 켰는데 스컬 로 엄청 재밌게 놨어. 아 진짜? 둘이서? 아니 퓨즈랑. 아 그러니까 퓨즈랑 단 둘이서? 응. 스컬 하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퓨즈들. 생일 축하합니다. 야! 사랑해요 넨오프. 사랑해요 진아. 사랑해요 퓨즈들. 사랑해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해피 퓨즈데이. 저 오늘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파란 딱지 생겼던데? 이야 스컬하다. 스컬 진짜 마성의 단어다. 맞아요. 마성의 단어예요 진짜. 어디든 붙을 수 있는 단어라고요. 밥 먹어? 스컬? 배고파? 스컬? 어디야? 스컬? 출근해야지 스컬. 겁나 이 스컬. 사랑해 스컬. 어떻게 웃기냐? 스컬핏 스윙이. 사랑해 스컬. 모스컬 모스컬. 바이 바이 모스컬. 와 진짜. 진짜 너무 웃기네. I don't wanna be your 모스컬.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진짜로.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왜 그래 진짜. 저 키스컬의 법칙은. 저 키스컬의 법칙 누구야? Can I scurry? 스컬이. 진짜 숨 넘어가겠네 진짜. 그럼 그만해요. 배에서 피 아파 죽겠어. 펫 앤 슈컬. 스컬. 스컬 네번. 스컬 네번 누구야? 스컬 네번. 스컬 네번. 86,400개의 스컬 모아. 진짜. 진짜. 해피 벌스컬 데이. 창윤이 이겼냐고요? 이겼어. 진짜 이겼어요. 해피. 해피 퓨즈 데이. 해피 벌스컬 데이 퓨즈. 해피 벌스컬 데이 퓨즈. 안녕. 굿나잇스컬. 모스컬. 모스컬 모스컬. 모스컬 모스컬. 그리고. 첫 키스컬의 법칙. 첫 키스컬. 아 너무 웃겼어. 진짜. 어제 밤에 탁탁금 끊겼다니까. 잠빙졌어. 스컬 꼴꼴꼴 했네. 스컬 꼴. 스컬 꼴꼴꼴꼴. 바이 마이 몬스컬. 제이어 스컬은 누구죠? 스컬 네번. 이것도 웃겼다. 스컬 네번. 지금 퓨즈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요즘 좋은 일이 있어요. 공기가 화창해요. 날씨가 화창한 거 아니야? 공기가 좋아요. 날씨가 화창하고. 공기가 화창하나요? 공기가 화창하다는 건 날씨와 공기 둘 다 좋다는 거지. 그쵸. 그리고 초록초록하니 초여름은 완전 이뻐. 그쵸. 알아요? 퓨즈가 가장 아름다운 거. 그쵸.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I don't wanna be a monster girl. 나를 완전히 끝난 해줘. 내가 죽을 걸. 내가 죽을 걸? 내가 죽을 걸? 죽을 걸? 어, 매니저는 더 있었다. 매니저는 더 있었다. 일성통감이다. 하이님 앞에 기염둥이 막는 이유도 있어요. 하이. 하이. 우리 셋이서 뭐 했는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나가볼게요. 일단 심심할게요. 또 퓨즈 생일이잖아. 오늘 맛있는 거 먹어. 저매추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강 라면 먹을 거야? 우와 맛있겠다. 한강에서 치맥. 비빙냉면 삼겹살. 너무 좋아요. 닭강정. 닭강정. 닭강정 오늘 살짝 아까운데? 닭강정 살짝. 닭강정 말고 치킨 순서 똑같나? 닭강정은 약간 더 끈적인 소스가 있죠. 근데 오늘은 좀 더 그 양념 치킨의 오리지널 그런 맛을 먹고 싶네요. 치킨을 먹는다면. Let's eat a lot. 매니 매니. 닭강정은 치킨이에요? 강정이에요? 알아? 닭강정은 치킨이에요? 강정이에요? 강정. 맞아요. 강정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닭강정이지. 하지만 치킨도 닭으로 만들었고 닭강정도 닭으로 만든 거니까. 닭강정 영어가 치킨인 거 아니야? 왜? 뭐래? 네. 오 좋았어요. 닭강정은 식어야 맛있고 치킨은 따뜻해야 맛있어. 아 그러네. 오늘 퓨즈 생각나가지고. 뭐 맨날 맨날 생각나긴 한데. 그래도 또 6월 4일이잖아요. 6월 4일이면 무슨 날이야? 퓨즈 탄생일이잖아요. 또 보면 볼수록 좋다. 많이 보면 좋다. 또 봐도 좋다. 사실 또 어른 퓨즈랑 신입 퓨즈랑 또 3, 4년차 퓨즈도 생일을 맞이하는 거잖아. 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군대에 있으면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나오면서 좀 시간이 그 안에서 조금 퓨즈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느끼는데 또 이번 생일 저녁하고 딱 맞이하는데 뭔가 생일도 그렇고 그 생일 전에 활동하는 거나 일단 퓨즈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애기 퓨즈들이 너무 많아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형 오늘 제가 그 JKB 얘기를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했거든요. JKB 모르는 사람 모르는 퓨즈 있더라고요. 처음 해드렸는데 그 JKB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저희가 또 데뷔했을... 하고 한 2집인가 3집 되었어요. 사실 활동 중간에 되게 피곤했거든요. 엄청 피곤했어가지고 잠... 잠 들었는데 멤버들이 이제 장난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를 틀고 그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도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 깨우기 보이지라고 3명 있거든요, 그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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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8 1 3 5 5 6 6 6 6 7 7 8 8 9 10 9 9 9 10 10 11 12 12 12 13 13 13 14 14 17 9 9 9 10 11 12 14 15 15 16 16 17 16 19 카카오톡 또 신임 퓨드들, 응애 퓨드들 잘 오르니까 가르쳐줬습니다. JKB 미남 잠꾸러기를 위한 아이돌 그룹, 맞아요. 저를 위한 아이돌 그룹인데요. 되게 거긴 힙합해요, 힙합. 오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My Fuse. Nice. 좋은 하루 보내고, 행복한 시간 보내요. 퓨즈들끼리 만나도 좋고, 온앤오프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도 되고, 온앤오프 영상 봐도 되고, 그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온앤오프 노래 들으기에, 온앤오프의 1집부터, 지금 최신 앨범까지 다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가볼게 퓨즈. 안녕. 인사할래? 안녕 퓨즈. 안녕. 안녕. 배고프요. 배고팠을걸? 배고파였을걸? 배고파였을걸?